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만들어가는 여주시장 이양진 인사들입니다. 추석이 다가왔습니다. 식구들과 어울려 달 구경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. 어디에 있든 우리는 똑같은 달을 봅니다. 어려운 시기 함께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. 소중한 나눔으로 모두가 녹록해질 수 있었습니다.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으리라는 희망으로 따뜻하고 평안한 명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. 여주시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보름달같이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여러분이 이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